오늘 낮 12시 반쯤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의 한 편의점으로 만취한 20대 운전자 A 씨가 몰던 SUV 차량이 돌진해 유리창이 파손됐습니다. 다행히 사건 당시 편의점에 있던 직원과 운전자 A 씨를 비롯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. A 씨는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고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